서대전으로 했죠. 근데 40만원씩 쓰는데 뭐냐 수육으로 쓰던데 근데 아무튼 고깃값으로 거의 한 20만원 쓰는 것 같더라고 보니깐 사월함더라고 안정으로 그럼 나머지 야채 한 번씩 정산해주더라고 한 번씩 정산해주더라고 바라는 건 아닌데 세달 됐나 한 번씩 정산해주더라고 집사람은 좀 고집하잖아 아니 나는 근데 우리는 꽁돈이잖아 어차피 준건데 아니 준건데 우리는 어차피 나간 끝난건데 뭐 그 뭐 근데 이제 집사람한테 또 주더라고 집사람이 또 가정에 쓰니까 좋죠 이제 차량본사업으로는 뭐 줘봐야 돼가지고 내가 불안해서 못쓰겠더라 생각해봐 아니 교회에서 준건 불안해서 못쓰겠더라 아니 아니 표현이 좀 이상한데 말이 좀 이상한데 아니 그냥 그냥 맘 편하게 주면 그냥 그냥 맘 편하게 그게 맘 편하더라고 그거 내가 뭐 일단 뭐 아이스크림랑 사먹으면 내가 불안할 것 같더라고 덜덜덜보니까 덜덜덜보니까 아이고 참 아무튼 이번에 자 많이 나갔어 아 이번에 7남선 청상량 아 아 역전의 영사들이 다 나 타이패스 차로는 그래서 삼차로입니다 또 서대전 여기에서